정말 잘 잤다 어떤 걸 잊지? 그래, 이걸로 결정 켈리, 우리 머리하러 가요 하지마 에이, 뭘 망설여요 그냥 가요 아, 좋아요 오? 아무도 없네 묘묘야, 우리 어서 시작하자 켈리가 너무 빨리 오는 건 아니겠지? 걱정마 저녁 먹을 때가 돼서야 오게 될 거야 후후후 우선 머리를 당겨드릴게요 스팸걱 스팸걱 음, 어떤 스타일로 해주면 좋을까요? 아, 그거예요. 켈리, 머리 마음에 드나요? 어? 정말 너무 예뻐요. 키티, 고마워요.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에요. 네, 저는 쇼핑을 좀 해야 해서요. 먼저 갈게요. 잘 가요. 켈리, 켈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저는... 우리 같이 커피 마시러 가요. 앞에 커피숍이 하나 생겼는데 커피 맛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하지만... 네... 아... 좋아요. 키키, 어서 케이크를 만들자. 좋아. 와플 케이크를 만들어야지. 켈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Corona crowded mieszka PM 내가 정신을 보여주면 내가 정신을 보여줄게 내가 정신을 세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향기롭네요. 이렇게 멋진 곳에서 커피까지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만 가볼게요. 잘가요, 켈리. 음, 그래도 케이크 하나는 사다였지? 케이크 하나는 사다였지? 중간에 딸기잼 좀 바르자. 좋아, 켈리가 엄청 좋아하겠지? 이번엔 생크림을 바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케이크 가게가 닫혔네. 그냥 집에 가야지. 케이크도 만들었고, 집도 꾸몄고. 우와, 선물을 빼먹었네. 에헤이, 걱정 마. 내가 미리 준비했지. 묘묘 매직 수리수리, 얍! 우와, 사탕 기계잖아. 그래, 맞아. 자, 스키틀즈가 있어야겠네. 묘묘 매직 수리수리, 얍! 으악, 엄청 많다. 어서 사탕 기계에 담자. 묘묘 매직 수리수리, 얍! 묘묘 매직 수리수리, 얍! 어, 묘묘! 발자국 소리가 들려. 켈리가 왔나 봐. 어서 불을 끄고 숨자. 어? 켈리가 아니잖아. 아, 분명 키티랑 친구들일 거야. 우리 왔어. 그럼 다 같이 숨자. 켈리를 놀래켜줘야지. 어,compl이! 헐이! 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아으! 흐으으으으으! 하하하하하! 은렉...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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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도 없는 생일이라니 어? 우리 집 맞나? 너희들 정말? 켈리 생일 축하해 켈리, 소원을 빌어야지 켈리, 서프라이즈가 하나 더 남았어 뭐? 또 있다고? 짜잔! 스키틀즈 사탕기계야 우와, 스키틀즈 사탕기계네 어서 한번 돌려봐 행복한 생일 파티를 준비해 줘서 모두 고마워요 같이 먹어요 그래, 그래, 사탕 먹어요 먹어봐야죠 사탕 같이 먹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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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